가자, 들어가. 다 왔다. 다 왔다, 어디 왔어? 다 왔다. 오, 신발 벗고 들어가야지. 벗고. 승리야, 목욕하자. 아니야, 목욕 안 하자. 목욕부터 해야지. 제가 이거 벗겨 줄게. 목욕 안 해? 목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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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해야 돼. 아이들은 왜 한결같이 목욕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목욕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목욕해야 돼. 목욕하자. 목욕하자. 착해. 목욕하자. 근데 아까 응가했잖아. 응가? 저기. 그리면 안 되잖아. 윽떡Never terrible. 확욕하자가 들어있겠다. 혀 떨어지면 어떻게 돼? 병원 가야 돼 병원 가면 뭐해? 나? 병원 가면 뭐해? 흥재야, 병원 가면 이거 맞지? 병원 가면 이거 맞지? 이거 맞지? 병원 갈 거야? 옷 입어 대왕 주사 맞으러 가게 응 알았어, 그럼 목욕하자, 아빠랑 응, 목욕할게 아 아빠는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목욕 준비를 하는데요 눈 감아, 눈 감아 응 나이스, 비가 잘한다 맛있겠다 카메라 씻겨주는 거야? 아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진짜 아빠 아빠, 따뜻하잖아 아이, 따뜻해 아이, 따뜻해 아이, 따뜻해 억지도 따뜻하니? 억지도 따뜻해 따뜻해 그래도 용아빠, 숙제도 잘 설득하고 육아 스킬이 많이 늘었는데요 어 어느덧 11시 아기 사자 귀엽죠? 어 아빠, 사자는? 아빠, 사자는? 아빠, 사자는? 아빠, 사자는 가기가 있어 아빠, 사자는 가기가 있지? 아니, 아기 사자는 귀가 있어 야, 승재야 거의 다 하네 아니, 아니야, 귀엽지 승재처럼 승재처럼 승재야, 이제 11시다 자자 자고 내일 놀자 해나야, 제 꿈을 올래요 아니야, 졸려, 아빠 졸려 어떡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빠 졸린대 아빠, 한 번만 놀게요 승재, 아빠 이불 자동차 해주면 잘까? 응 이불 자동차 하면 그 대신에 하고 자야 돼 이불 자동차 해주세요 그럼 이건 내일 해, 이거는? 동물 친구들 안녕 응, 안녕 내일 봐 이불아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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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하지? 슝슝 슝 슝 슝 슝 슝 슝 약간 같이 했잖아 어떻게 하지, 잠깐만 슝 슝 슝 총 나와봐봐 아빠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해보고 기다려봐, 잠깐만 아빠, 침대 묶어볼게 자 이리 와봐 앉아야겠다. 이불 자동차다. 또 해? 또 해? 또 해? 이불 자동차요. 이불 자동차요. 오! 오! 또 해? 알았어. 이불 자동차요. 이불 자동차요. 맛있어? 또 해? 5분만 하고 놀게. 그냥 5분만 하고 놀게. 그냥 5분만 하는 거야. 5분만 하고 놀게. 진짜 5분만 해. 흰스 lorsquattr 제발 blades 하기 제티야 가자. 내일 가요. 내일 만나요. 아빠의 노력 덕분에 승재도 잠자리에 듭니다.